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죠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을 표현한 말 중에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편지라고 부른 것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무엇이 그 마음의 판에 새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와 저를 포함해서 깊게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 편지가 누군가를 위해서 읽혀져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주님의 편지로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읽혀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편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그 말씀 되게 짧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여 오직 육신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즉 이 주님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판에 무슨 말씀을 쓰셨는데 이거 정말로 영광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사랑이라는 것이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love letter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의 편지가 우리에게 오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계획과 그 깊은 사랑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가졌던 편지를 전해주었고 이제는 너희도 자신과 동일한 주님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바울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인 그 사명을 깨닫고 그의 마음에 영으로 쓰인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의 복음의 열정을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뜨겁고 그의 전도의 여행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에 들어가 마게다니를 거쳐서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시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교하기 전까지 33년 동안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자신이 누리는 하늘의 복을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편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한 후에 이 사랑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이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생명을 바치더라도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편지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돌 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 돌 위에 새겨진 것, 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약에서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던 그 돌 비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쇄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비에 새기고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에 돌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매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 그 규례를 따는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돌비, 돌판의 색인 것입니다 이 돌비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것 가난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에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돌비의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163개의 율법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이 돌비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선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에 하나님을 영접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돌 재단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돌비에 쓰인 전체의 법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새긴 돌비가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우도록 한 것은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말씀해서 가르쳐주는 것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음을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3장 10절의 말씀이 이렇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편지는 돌비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편지는 축복이며 예레미아 선자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아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아의 그 말씀을 통해 보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세웠던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국 백성의 그 언약이 돌비에 세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이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어디다 기록한다고 했죠?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선언하는데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그러나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의 피가 언약의 피 곧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새 언약의 화목의 제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돌비에 석회를 발라 그 말씀을 선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판에 기록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판에서 선명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의 판에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명한 그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 주님의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죠 주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관계 속에 가득하게 화목제사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여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 즉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돌비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그 판 그 신비라고 옛날에는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 돌비와 이 돌재단은 에발산에 세워졌죠 저주가 선포된 산에 돌비를 세우고 돌재단을 세우고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은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화목제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언약의 피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화목제라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는 화목제라는 것이에요 예르미야 31장 34절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아들여 그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편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편지라는 거죠 용서의 편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보증해 주는 그 보증서와 같은 편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형들 여러분 이 편지를 여러분 마음에 갖고 계심을 자랑하십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언약의 피를 자랑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 주님의 편지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란 책이 있는데 그분의 한 부분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마음속에 실제로 자리 잡은 것이어야 열정이 생기고 노력하게 됩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은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 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을 추구합니다 돈, 사랑, 성공, 명예 등 내 마음속의 실제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능력을 발휘됩니다 그런데 유독 진리에 대하여 만큼 왜 유독 하나님에 대하여 만큼은 왜 유독 천국에 대하여 만큼은 왜 유독 거룩한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만큼은 그렇게도 실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왜 부응에나 집회에서나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금세 잊고 그렇게 늘 똑같은 삶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영원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지나가 버리는 것은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결코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고 내면의 갈망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만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베푸신 영광이자 능력입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신 그 말씀 바울이 어디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판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도울재단에 나아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울재단에 나아가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제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었듯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부르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온전하신 뜻이 우리 마음에 적혀있다라는 것 그 마음에 있는 뜻을 분별하여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편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 예수 크리스토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그 예수 크리스토 그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편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모든 심령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그 편지를 나누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판에 예수 크리스토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들어주신 그 화목제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판에 주님의 말씀 예수 크리스토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새 언약과 천국의 약속을 써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분변되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판에 새겨지며 읽으며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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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